자아지 잡고 하나 잡고 둘 이거 맞춰주면 돼 하나 저렇게 지금 욕먹겄죠 하나 둘 떨어진 속도 보고 올라가면서 그대로 수접시키면 돼 그대로 수접 발 좀 뛰세요 발 좀 준비를 하고 라켓을 다 이렇게 써 아주 멋있어 천천히 보고 보고 서로 맞출 거에요 약해도 괜찮아 그대로 시작 골 보고 천천히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천천히 맞춰 천천히 라켓 여기 살짝 잡고 끊어줘야 돼 천천히 여기서 전체가 전체가 놨다가 잡아 그렇지? 지금처럼 여기서 지금 어깨가 밀잖아 밀지 말고 더워 던져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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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빼고 위로 던져야 돼 위로 천천히다가 천천히다가 힘을 주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볼 내려와 볼을 위로 올려 천천히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라고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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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이 이게 아니고 위로 위로 내려서 위로 이렇게 던진다 지금 이렇게 네 자꾸 힘 다 빼 여기 봐 여기 여기다 던진다 지금 그래서 떨어지는 거 보고 거기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힘 빼고 여기 던져 이렇게 편하게 가볍게 더 더 힘 빼 나케 가 그렇지 나케 팔이 지금 자꾸 여깐 나오잖아 여깐 나오면 안 돼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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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이것만 때리는 거야 이게 가버리잖아 어깨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 나케 나케 가벼게 움직이셔야 돼 움직여 손가락 힘 손가락 힘 밀려 손가락 힘 남기니까 때려줘야 되는데 나케 여기서 하고 때려줘야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때려줘야지 이거 미는거잖아 때려 더 가볍게 안 나가도 괜찮아 더 더 더 더 들어가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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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야지 꼬리 올려야지 꼬리 올려줘야 돼 꼬리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돼 때리더라도 이렇게 보고 천천히 올려줘야 돼 힘들어 간다 시엽아 더 가볍게 가라 너무 꽉 잡아 이리 가잖아 나켓 확 던져야지 나켓을 확 던지더라고 네 확 빨리 가야지 그게 힘 빼 가야지 또 또 다 나켓을 확 던지더라고 나켓을 꽉 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시엽아 나켓을 꽉 잡고 어깨에 가겠냐 나켓이 가겠냐 나켓이 가겠냐 나켓이 가려면 나켓 빨리 빨리 내보내려면 멀리 가야 돼 밀어야 되잖아 이 손가락에 밀어줘야 할 거 아니야 네 이 손가락 힘으로만 밀어내는 힘을 써야지 여기 자꾸 어깨를 쓰려고 어깨를 나켓 나았다가 올라가 나았다가 나켓 나았다가 시엽 나켓 놔 나켓 놔라고 여기서 나켓 놔라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놔라고 여기 잡고 있다가 여기서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나았다가 여기 올라가라고 어 나았어 여기서 올라가라고 나았다가 어? 나았다가 나았어 어? 아니 힘 많이 들어갔어? 힘 많이 들어갔어? 볼 순간적으로 볼 누려야 돼 순간적으로 네 더 힘 다 빼고 있다가 올라가 네 더 힘 빼고 셋 네 둘 셋 더 둘 셋 더 셋 더 둘 셋 더 라켓 라켓 힘 더 힘 더 위치 보고 셋 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하나 둘 더 하나 둘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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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러 하나 건드러 하나 건드리고 하나 가고 더 둘 출발 둘 출발 라켓 출발 라켓 출발 라켓 출발 라켓 출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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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셋 셋 셋 셋